바뀌었죠? 아무래도. 아무래도 아줌마가 변했지. 결혼 전에는 아주 저기 21, 22살 때니까 어린 저기 아가씨였지. 결혼 그리고 결혼해서도 뭐 달라 소리 잘 못했어.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고 뭐 아이고 어떻게 해요 뭐 이러거든요. 요즘은 할 생각도 안하고 어머니도. 어머니 그거 저기 애기 아빠가요. 그거 좋아하는데 그것 좀 안 하세요. 이제 주문을 한다. 주문. 주문. 그럼 들으시면 어떠세요.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. 그래 내가 해줄게. 이렇게 해서 보내죠. 지원 씨가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좀 할 말도 다 하게 되고 좀 바뀌었다 느끼세요.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뭐 저녁 식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집에서 그럼 같이 먹고 나면은 뭐 케이크 같은 거 디저트로 먹고 이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살찌잖아요. 저녁때 먹으면은 그때는 그냥 먹기 싫어도 그냥 이렇게 한 입 넣고 계속 씹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 저 다이어트해서 이거 안 먹어요. 이거 저녁때 이거 먹으면 살쪄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. 웃긴다고. 아니 배우인 내가 안 먹고 내가 다이어트한다고 그래야지. 왜 자기가. 살찌고 그러면 또 보기 싫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. 아니. 그러시네요.